오늘은 여러분께 네일샵을 차리는 여성들에 대해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재밌는 이야기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모든 네일샵 사장이 이런 경우는 아닐 거라는 거 일단 말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싱글벙글 오늘도 불철주야 쉽게 쉽게 돈 한번 벌어보려고 자신을 팔아재끼는 화류계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녀들은 쉽게 쉽게 돈을 버는 대신 화류계의를 청산한 다음 자신의 직업을 세탁할 고민에 언제나 빠져있고 그녀들의 주요 세탁노트가 바로 네일아트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언니들 대학을 졸업할지 네일아트를 배울지 고민이 되네요 라고 말하는 여대생 화류계 한국여자가 있습니다. 스웨디시 안마를 주로 하는 여대생인데 대학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고 나서 스웨디시 투잡을 할지 네일아트 속눈썹 왁싱을 배우며 투잡할지 너무 고민이 되네요. 과도 안 맞고 3학년이라 남은 1년 학교 다니고 반년 취업계 내고 회사 다니면서 스웨디시 투잡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산업 디자인 전공을 살려 회사 다닐지가 의문이에요.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여자는 애 낳고 회사 복직도 잘 안된다는데 이럴 거면 그냥 기술 배우는 게 나아 보여서요. 나이는 25살이고 네일아트 하며 스웨디시 할지 디자인 회사 다니며 스웨디시 할지 추천해주세요. 나는 여대생 25살 스웨디시 하는 한국여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이 글을 쓴 한국여자와 완벽하게 동일한 화류계 여성의 공감호회 댓글도 보실 수 있고 휴학하다 자퇴했는데 시간 돈 아깝고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네일 학원도 잘 안나가고 화류일만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망한 인생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중간한 지잡대와 어중간한 디자인학과 그리고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 스펙을 쌓기보다는 스웨디시 화류일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생각. 완벽한 한국여성의 표본이 아닐까 싶은데 재밌는 건 이럴류의 고민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네일아트샵 차리면 한 달 수익 억마 벌어요. 화류일 청산하고 세탁용으로 차릴까 생각 중이네요. 라는 식으로 화류일 청산 후 네일샵을 생각하는 여성들. 언니들 네일아트 전망 있을까요? 스물 네 살인데 몸 팔아서 돈 좀 바짝 벌고 네일아트 짬짬이 배워서 샵 차릴까 하는데 전망 있으려나요? 라는 식으로 나이가 어린데도 몸 팔고 번 돈으로 네일샵 차려서 세탁하겠다는 여자들이 정말 많은 게 보이시죠? 일단 헤어 안 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시작하면 답이 나와요. 그게 인생이에요. 라는 인생의 조언을 화류계 몸 파는 여자가 해주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네일아트 시작하기 어때요? 서른 네 살인데 이제 시작해도 안 늦나요? 손재주도 딱히 모르겠는데 할 게 없어서 해볼까 해요. 라고 말하면서 할 줄 아는 건 몸 파는 것밖에 없어서 네일아트라도 해보겠다 말하는 화류계 여성들. 솔직히 말해서 모든 네일아트 하는 여자들이 저런 여자들은 아닐 겁니다. 분명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여성도 있기 마련일 거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네일아트라는 직업의 평균을 내보면 저런 무직 무스팩 지잡대 고졸 화류계 여성들이 네일아트를 많이 하는 건 팩트일 겁니다. 네일아트라는 건 필연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꾸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행위입니다. 보온이라는 기능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의복 의류와 달리 네일아트는 한 번 하는 순간 불편함만 가득해지고 오로지 과시의 목적밖에 없는 사치의 영역이죠. 그리고 네일아트를 해주거나 네일아트를 받는 여성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기 위해 sns를 즐길 것이고 그런 여자를 만나는 남자는 그 어떤 남자보다 퐁퐁남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게 팩트이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모든 네일아트 사장들이 저런 골빈 여자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저런 화류계 여성들이 자신의 과거를 청산 후에 선택하는 직업이 네일아트이고 남성들은 굳이 지레밭에서 산삼을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꼭 화류계 여성이 아니더라도 고졸무스팩 25 여성시대 회원의 꿈은 월급 220만원 모아서 네일샵을 차리는 게 그녀의 꿈입니다. 제대로 된 학교를 나오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여성을 찾기 힘들다는 네일샵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호빵 하나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남자든 여자든 손톱 낀 사람은 만나면 안 됨.